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식사에 보면 결국에는 부정방정식이 나타나겠고 부정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잘 세는 것에 관련된 응용문제다. 가보도록 하자. 개미집에서 먹이 발견 장소까지의 길은 경로 1, 경로 2 두 가지가 있어서 개미들이 개미집에서 먹이 발견 장소까지 갔다 오면서 갈 때와 올 때 각각 한 번씩 서로 다른 지점의 일정한 양의 페르몬이라는 분명을 방사합니다. 다음은 abc 세 종류의 개미 한 마리가 1분 동안 개미집에서 먹이 발견 장소까지 갔다 오는 횟수와 규칙을 나타낸 거래요. 겁나 기네요. 그렇죠. 지금 1분에 관련된 1분에 관련된 규칙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1분 동안에 a라고 하는 개미는요. 1분 동안에 3회나 왔다 갔다 해요. 1개미인가봐. 1개미 알겠죠. 번질라기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규칙은요. 3회 중에서요. 어떻게 해요. 두 번은 경로. 두 번은 1번 경로로 왕복한대요. 그렇구나. 왕복. 다음에요. 한 번은요. 세 번 중에서 1분 동안에 3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은 1번 경로로 왕복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먹이 발견 장소까지 갔다가 개미집까지 돌아온대요. 그 다음에 3회 중에서 한 번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다르대요. 그렇죠. 갈 때하고요. 올 때가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이동한대요. 그렇죠. 다음. b라고 하는 개미는요. 1분 동안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대요. 그렇죠. 게으른가봐. 그렇죠. 개미인데 게으른가봐. 그런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는 한 번을 1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경로 1번 경로로 왕복한대요. 그렇구나. 다음에 c라고 하는 개미는요. c라고 하는 개미는요. 얘도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다르대요. 그렇죠. 갈 때 올 때. 갈 때와 올 때 서로 다르게 이동한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림은 문제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a종류의 개미가 몇 마리 있어요. x마리 있어. 여기 있던 a종류의 개미가 x마리 있고요. 다음에 b종류의 개미는요. y마리. c종류의 개미는요. z마리가 있어요. 그렇죠. z마리가 있어서 위와 같은 규칙으로 1분 동안 이동한 결과 경로왕의 분비물 페르몬 분비물이 총 20번 방사가 됐대요. 그렇죠. 이때 수석상 xyz의 갯수를 구하라. 가능한 수석상의 갯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지. 식을 세워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볼까. 그림을 한 번 대충 그려볼게. 여기에 먹이가 있어요. 여기 개미 집이 있어서. 개미 집이 있어서. 이게 경로 1. 경로 2인데요. 그렇죠. 자 a종류의 개미는요. x마리가 있는데. 잘 들어. 자 1분 동안에요. 3회 중에서 2번은 여기를요. 왕복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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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여기 몇 번 거쳐. 자 a종류의 개미는 여기 일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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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왕복하면서요. 4번 지나치죠. 그렇죠. 당연히 페르몬도 4번 방사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요. 한 번은 갈 때 올 때 다르게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던. 알겠냐. 또 다시 몇 번이요. 한 번을 또 방사하죠. 따라서. 저기 있던 a종류의 개미는요. 총 1분 동안에 몇 번 여기다 페르몬을 싸는 거야. 다섯 번 싼다 이거지. 그렇지. 다섯 번. 어? 왕복해서 4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리 갔다가 이리 가든가. 또는 이리 갔다 이리 가든가. 하여튼 한 번은 또 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 싼다고. 그러니까 1분 동안에 다섯 번. 다섯 번. 페르몬 방사하는 그러한 개미 종류 a가 몇 마리 있어요. x마리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ox번 방사됐겠죠. 됐죠. 다음. 자 b종류의 개미는요. 1분 동안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1로만 왕복한대요. 왔다 갔다. 그럼 몇 번. 1분 동안에 2번. 그렇죠. 2번. 따라서 페르몬도 2번 방사했을 거야. 1분 동안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개미의 종류는 y마리가 있는데. y마리가요. 두 번씩 방사하니까. 2와 2번 페르몬을 방사했을 거야. 그렇지. 이해 가지. 자 다음에요. c 종류의 개미는요. 1회인데요. 갈 때 올 때 다르게. 갈 때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오고. 한 번 왔다 갔다 해. 1분 동안에. 1회 갔으면 1회 오니까.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거든. 1번 지역에다가요. 페르몬을 몇 번 싸. 한 번 싸겠죠. 그렇죠. 한 번. 1회 갔다가 오더라도 한 번 싸는 거고. 또는요. 1회 갔다가 경로가 다르게. 이렇게 오더라도 한 번 싸는 거고. 따라서. c 종류의 개미가 젠마리 있으니까 젠마리가 한 번 싸니까. 페르몬은요. z번 방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한 게. 몇 번 방사해야 되는 거야. 몇 번. 페르몬은 지금. 20번 방사했을 때. 총 1분 동안에 20번 방사가 됐다 이거지. 이해 갔지. 자. 이걸 만족하고. 단. xyz는 무슨 수. 자연수 알겠냐. xyz는 자연수일 때. 이때. 이러한. 부정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 이런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수저쌍. x, y, z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 이전 이후 단계의 문제는요. 너희들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선생님이요. 이론 강좌에서요. 부정 방정식 설명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전 상태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요. 이 부정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알겠냐. 이 정도가 응용이고. 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셀 때. 자. 지금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111이고. 111이고. xy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하면은요. 뭡니까. 우리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꼭 중복 조합. 이용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개수가 5, 2, 1 다르고. 또. xyz는 또 무슨 수야. 0 이상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알겠냐. 따라서. 나누어 띵킹. 다시 또 나누어 띵킹. 나누어 띵킹하는데. 팁이 있었죠. 팁. 개수가 어떻게 큰 것. 얘를. 개수가 가장 큰. 개수가 가장 큰. 얘를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빨리 줄어들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편해. 이해갔죠.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첫 번째로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가능하죠. 됐죠. 두 번째로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x가 얼마일 때요. 3일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x가 4가 되면. 20이 되기 때문에요. yz가 자연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오버하잖아. 0되면 안 되잖아. 5일 때는 당연히 안 되고.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배반사건으로 나누어 띵킹할게요. 나누어 띵킹. 어떻게. 개수가 가장 큰 걸 잡아서 나누어 띵킹해라. x가 1일 때야. x가 1로 확정되면요. 변수가 많으면 하나씩 확정하는데. 개수가 큰 걸 잡아 확정시키라고. 1. 5.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때 식은요. 2y 플러스 z가 얼마면 되는 겁니까. 5니까요. 15요. 15. 됐어요. 15. 세 봐. y가 1이면 돼 안 돼. 1이면 되죠. 1이면 얼마니까. 13. 얘는요. x가 1일 때야.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지우고. 파악은 다 됐으니까. x가 1일 때. 1, y가 1이면요. z는 13이 되겠고. 1, y가 2면 4니까. z는 11. 알겠다. 1, 3이면 9가 될 거고요. 1, 4면 7이 될 거에요. 1, 5면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1, 6이면 3이 될 거고. 1, 7이면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1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요. 가능한 수소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하. 이걸 만족하는 수소상은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x가 2일 때는요. 2, 50.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y 플러스 z가 얼마 나오죠. 10 나와요. 다시 한번 세볼게. 지워버리고. 이번엔 x가 2일 때야. 2, x는 2로 확정시켜 놓고요. y가 1이면 z는 8부터 출발합니다. y가 1이면 z는 8. y가 2면 z는 6. 3이면 z는 4. 4면 2. 2, 5. 0은 안돼요. 0은 안돼요. 여기 4, 2까지만 가능하네요. 따라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개. 네 개. 네 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무리. x가 3일 때야. x가 3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식은요. 3, 5, 15니까.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 2, y 플러스 z가 얼마입니까. 5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면 돼. x가 3일 때 몇 가지 안되겠네. x가 3이야. y가 1입니다. y가 1이면 z는 얼마. 3 되면 되겠죠. 1이면 3. 됐습니까. 됐죠. y가 2면은요. x가 3입니다. y가 2면은요. 3, 2. 1. 두 개씩 줄잖아. 3, 3은 안돼요. 그렇죠. 탈락. 몇 개만 가능해요. 두 개만 가능하죠. 무슨 사건이야 이거. 샤불작. 샤불작. 배반사건 알겠냐. 그냥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7다하기 4가다하기 2. 총 몇 가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yz 순서상의 개수는 13개가 되겠다. 그렇죠. 이해갔죠. 됐습니까. 앞에 있던 응용문제 보고서요. 어디까지요. 이렇게 요식. 요식 세우는 것까지가 니들이 문제를 잘 읽고 해야 할 일. xyz은 자연수야. 이때 부정반전수의 해외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배반사건으로 뭐한다. 나누어 띵킹한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승관1 통제. 백상자.